아 여기서 애기 여기 애기 있어 빨리 조심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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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든? 이거 들어 올려야 돼? 이거 들어 올려야 돼 보여 숨 쉬는 거? 까만 애야 어디 어디 바로 여기 있어 까만 애야 아 그러네 여기서부터 차려돼 여기다 애기를 놨냐 애들 다 죽었네 아 애기를 여기다 놨어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네 어머 여기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네 움직이는 여기다 사는 거 그래 에이 여기 놨지 얼마 여기 놨지 여기 놨지 얘를 놨어 응 아휴 어디 있어 또 아 저 안에 또 있다 여기 중에서 있다 차다 아휴 어디 주무소 여기 있나? 없지 5마리나 놨는데 애들 엄마가 왜 여기다 놨냐 애들 아휴 애기다 쟤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빨리 나가보자 빨리 일단 왔다 내 손 밖으로 내려가봐 얘를 더 멀쩡한가 얘들 얘네 더 멀쩡한가 아휴 이거 뭐야 이게 응 얘네 우유 먹여야 될 텐데 응 눈도 못 떴네 아 얘 눈 다 묻었어 건강하려나 모르겠다 얘네 우유 좀 사와야겠다 이게 눈 뜨려간다 눈에 눈 껍도 떼어줘야겠네 기다비 고맙네 어떡해 힘이 없다 왜 젖 찾아줘 아휴 미안해 지금 젖이 없어 내가 마트 가서 그거 좀 사와야겠다 애들 저 병하고 오늘 좀 사와야겠어 온도가 낮네 따뜻한 거 먹여야 되나? 응 그래가지고 응 애기야 응 응 응 응 응 애기 기다비 약 사러 갔어 애기야 응? 좀만 참아 쎄까마 애기 우리가 데려갔어 쎄까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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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쎄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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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ес에 쎄까미 쎄까미 정리 oshop 저녁 안맞네 몸에서 제대로 떨어지는 거 봐 아이구 잠깐만 애기야 아유 안칼 지네 아유 안칼 지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양쪽 눈 다 못 떴어 눈이 원래 이렇게 부어있나? 눈에서 고름 나오는 거 같은데? 눈을 떴는데 고름 때문에 못 뜨는 거 같아 완전 뭐 눌려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고름 때문에 떡진 거 같아서 계속 녹여서 이걸 닦아줘야 될 거 같은데? 응 조금씩 떨어진다 아 떨어졌다 눈을 벌리려고 하는데 오오 보인다 크겠다 어 보인다 아유 애기 후에도 재 봐 아유 근데 쓸감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엄청 많이 묻었을 거야 계속 나오네 제가 아 콧구멍 안으로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응 그래서 한 마린 죽은 거 같아 어 고름 계속 나온다 고름이 내가 짠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벌리려고 하는데 나오네 얘가 제일 심하다 얘가 제일 작다 음 얘가 근데 성까지 철이 안 좋네 안칼 지네 응 어 너 눈 어떻게 해 고음 나오는 거야 벌써 고음 나오는 거야 고음 나오는 거야 고음 어휴 고생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응 너희들 엄마 아직 안 와 응 아직 숨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긴 해 응 빨리 엄마 좀 불러봐 응 아유 목소리가 제일 좋네 응 더 불러봐 엄마 더 불러봐 응 내가 눈을 낳게 해줄게 하니까 잠깐만 쉬고 있어 조용하다 얘 순하네 너는 축하시네 얼굴이 순둥이 상상이다 아유 엄마가 거 신전자다가 나와냈네 거기가 안전하다고 거기다 넣어놨어 어휴 찐뽕이 찐뽕이 아직 줄 거야 네가? 어디 건데 배변료도 좀 해 찐뽕이가 찐뽕이가 침 흘리는 거야 너 침? 찐뽕이 모성애? 너 침 흘려 너 침 흘려 너 뭐고고 생각하나 으윽 고름 나는데 아유 아 이렇게 많이 나와? 아유 고음이 아유 계속 나오네 닦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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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까지 왔어요 광주까지 저희 저희 이제 엄청 잘해주시는 분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? 네 얘네들을 저희가 오늘 바로 구조했거든요 네 불난 집 안에서 새끼를 났더라고요 완전 꼬물이네 네 눈을 아예 못 뜨더라고요 한다리 저희가 좀 청소를 눈을 해줘서 좀 괜찮고 이제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염증이 있는 거 맞고요 네 얘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눈이었는데 제가 이제 물 수건 가지고 다 닦아줬거든요 소독하고 소독약 가지고 가셔서 안약 가지고 가셔서 네 집에서 지금 하셨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으윽 여기 어쩌냐 쟤가 지금 손가락이 가장 안 좋잖아 깔버덕이 맞으니까 셀라인 주사기를 좀 뽑아다 주세요 딱게 닦는 약이 있나 보고 아니 아니 그냥 생기 시겸스러워 이거 제가 볼 때 이제 뭐 이제 눈 뜨니까 뭐 보름 전후 됐겠어요 네 12,3,3,1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엄마한테 맡겨주시는 건데 일단 이쪽 볼 cortex 어디든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될uty 구석 중 그 짱 cisг cuál이μ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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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로 그냥 넣어주셔야겠다 수시로 오우 한 방울 한 두개 하나 더 안 넣겠어? 아우 아기야 딱 한 방울만 넣으시면 돼 한 방울 넣어 딱 잡고요 누르고 있으면 딱 한 방울 떨어지거든 이렇게 이렇게 딱 한 방울은 고생했다 근데 얘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밖에 놔뒀으면 눈 상태가 순진이 염증 때문에 개소돼 버리죠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가 받아주길 바라고 안 받아주면 우리랑 사랑했어 근데 얘네 거기 계속 있었으면 다 죽었을 것 같아 귀찮으면 죽었겠지 다섯 번째 이렇게 죽었잖아 아유 애기 너무 작다 너는 너희 누가 제일 예쁜 거 한번 보자 이제 눈을 좀 떴네요 너도 내가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래 너 안약 좀 넣어주면 좀 나아지겠죠? 안약 수시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건강한 다리나 먹는 건 다 건강한 것 같죠 응 뭐 특별히 꼬묵꼬묵을 다 내잖아요 네 다 꼬묵꼬묵을 다 내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넘길 것 같아 네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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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